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많은 이단들이 왜곡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주들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미혹하는 대표적인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기존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왜곡해서 가르쳤던 것에 이단들이 편승해서 이 말씀을 좀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로 온갖 헌신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단들은 이 성구를 행위구원의 대표적인 성구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여기에 보태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라는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도 함께 우리가 헌신을 강요하는 성구로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라는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도 종종 이렇게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이끌어내는 말씀으로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참 진리의 자유를 갖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무거운 종교의 굴레를 치우고 율범의 무게를 얹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장 15절로 시작을 합니다. 7장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큰 주제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는 것에 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지라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가 겉으로는 무슨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겉에 나오는 소리는 자기가 입고 있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겉으로 나오는 소리도 양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같은 주님을 찾는 진정한 선지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실은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원래는 이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원래는 이리라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마치 주여 주여 하는 자처럼 포장을 해서 양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모든 이단들은 스스로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이단들은 자기도 예수교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교로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자식이들의 교주의 권능, 능력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이룬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는 모습은 전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최근에 신천지에서 말씀 대성회를 해서 이만희 총회장이 한 시간 반 동안에 한 시간 가까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온갖 인내를 하면서 한 시간을 꾸역꾸역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역질 나는 그 설교를 제가 한 시간을 꾸역꾸역 들은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시간 되시면 꼭 한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다름 아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 설교 한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증거하는 거냐면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한 세 번 정도 나오는데 그 예수를 세 번 정도 나오는 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초림 때 예수는 초림 때로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이 한 세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를 도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인 것입니다. 실제 양의 옷을 입고 모략질을 하면서 이성교에 있는 영혼들을 빼내서 지옥불로 데리고 가는 일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천지와 기타 사이비들은 가만히 보면 자신들의 교주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교세를 자랑합니다. 신만수료식이니 애무윤니 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양의 옷을 입었으나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갖고 있지 않고 그 안에 온갖 이리적인 속성이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노릇과 권능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나 정작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이고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나 이들이 하는 것은 귀신을 내쫓았다는 자기의 권능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드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양은 어떠합니까? 갈라디아스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진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자신과 자신들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것은 좋은 나무의 열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앓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키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 이단의 뿌리였던 백만이나 모였던 박태선 전도관에 거기서 10년을 있었고 그리고 유재열의 장박성전에서 있었고 백만봉의 재창주 교회에서 전전하던 그 신앙의 뿌리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주여주여 한다거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인 사랑, 희랑,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21절을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전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전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주여주여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실천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여주여하는 그 자가 왜 주여주여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1위가 거짓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주여주여한다는 것입니다. 주여주여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뒷절에 나오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엄청난 행위를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날의 많은 사람들은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선지자 노릇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마치 신천지처럼 그렇습니다. 교세가 엄청 커서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이냐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귀신의 힘에 힘입어서 많은 권능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무당들한테 가서 무당들이 어떤 자기의 과거를 알아맞히고 자기의 미래를 알아맞히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권능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들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과 같지는 않으신지요.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11조를 많이 했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에 가서 헌신을 많이 했나이다.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나이다. 제가 주를 위해서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주를 위해서 30년간 새벽교도를 했나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지는 않는지 되돌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주를 위한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행위가 이렇게 많은데 주께서 그때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게시록 3장 1전에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I know your deeds 이 행위는 복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단들도 없었고 도시들로부터 핍박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와 번영은 아직 아주 멋진 종교활동을 하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멋지고 커다란 예배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대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은 네가 죽은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위가 풍성했는데 죽은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만 번드러한 종교행위를 하였을 뿐 그 삶에 아무런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종교행위를 하고 말았다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번드러합니다.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행위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위는 많지만 아버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153쪽입니다. 신약성경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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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6장 40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애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내 아버지의 뜻이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떤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들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고 구원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도 다 귀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6장 28절에 가면,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에 가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묻습니다. 2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무슨 거창한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에 가장 요약된 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 나오는 모든 것들은 바로 사대교회와 같은 거예요. 번드르한 행위만 잔뜩 있고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그냥 핀 뜯어내듯이 돈을 그냥 뜯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자기가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놈 하나님의 일이 전부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쉬우면 누가 구원을 못 받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쉬워 보이나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전도를 해보십시오. 사람들의 그 강박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강박해서 이 예수의 옛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선제적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게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올 수 있는 게 아닌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선제적으로 가득 받고 계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 놀라운 이름을 믿는 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어려운 일들을 지금 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찌 나 같은 죄인이 그리고 어찌 나 같이 강박한 인간이 어찌 나 같이 허물 많고 이기적인 인간이 어찌 나 같이 의심 많고 이성적인 인간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 없이 그냥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바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믿고 있냐는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이 강박한 인간이 어찌 그분을 믿고 있냐는 말입니다. 내 생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2000년 전에 그것도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신 그 청년을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한 2000년 전에 오신 한 이스라엘 청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거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냥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게 마음속으로 내가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는 세상의 그 온갖 조롱 속에서도 나는 그분이 제일 좋은 걸 어떡하냐 말입니다. 세상에 그 조롱을 하는데 나는 그분이 제일 좋은데 이게 어떡하냐고 이게 어떡하냐는 말입니다. 보지도 못한 그분을 내가 그분을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하고 또 그분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음을 내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대도다라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를 보지도 않고 믿어지는 그 복이 지금 나에게 와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축복으로 은혜로 지금 우리가 누려지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분을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야말로 이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예수를 먼저 충만히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태복음 24절 7장 다시 돌아가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7장 2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집을 어디 위에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짓습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이 바로 헬라워 페트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반석, 이 페트라라는 단어는 똑같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다시 마태복음 돌아올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274쪽이에요. 10장 4절 1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가 그 반석이 누구라고 합니까?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석이 바로 페트라라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라는 마태복음 7장 24절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라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단어가 여기 쓰여 있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짓게 되는 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누가 보금 10장에서 예수로 비유된 선한 사마리아인과 연합한 강도 만난 우리가 이제는 예수로 회복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짓게 되는 집 바로 그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25절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무엇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답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입니다. 반석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이 주추를 그리스도 위에 놓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바로 밑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디 위에 지었답니까?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모래라는 것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의와 노력과 세상의 허망한 것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의 비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짓는 건 바로 이렇게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세상의 허망한 것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이 집이라는 외형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집은 짓는다는 거예요. 집을 잘 짓고 멋지게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모래 위에 짓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짓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외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외형과 같다 다르다? 외형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주추가 다르다는 것이죠. 신천지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긴 자라는 이만희 총회장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정통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주구 구석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둘 다 집을 짓습니다. 외형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추를 어디에 놓느냐에 차이가 있는데 그 주추를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데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자도는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행함이 나타나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주 써먹는 성경구절이 야구보석 2장 17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은 믿음을 살리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행위를 하면 죽은 믿음이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먼저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행함이 없으면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뜻, 자기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안 나오는 거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내 믿음이 죽은 것 같으면 우리가 구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구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 있어서라는 바로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위와 행함의 차이인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을 조건으로 바라고 내가 하는 것이지만 행함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내 안에 소망을 두시고 나를 통해 하게 하시는 착한 행실, 우리는 그것을 행함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빌리포서 2장 13절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행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것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은데, 나 오늘 교회 가서 성도님들한테 만나고 싶은데 바로 그 안에 행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오늘 내 주머니에서 내가 헌금을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나댄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마태복음 7장 13절의 성구도 이단들이 많이 미혹하는 성구로 들어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문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좁잖아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봉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열심히 봉사한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유일하신 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양들의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에고에이미, 해쉐라톤, 프로바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잖아요. 나는 이다. 무슨 문이다? 양들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인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문. 그러니까 좁은 문. 바로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인 것이죠. 낙타가 바늘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 19장입니다. 마태 19장 24절입니다. 마태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티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그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는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쳐도 그 길에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낑낑거리고 보면 바늘기에 들어가겠습니까? 낙타가. 그건 아무리 들어가도 아무리 낙타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합니다. 내가 저기를 들어가 보겠다고. 여러분들의 모양새, 우리의 모양새가 또 그거예요. 바늘기를 두고 내 노력으로 들어가 보려고 다이어트를 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를 들어가 보려고. 그렇지만 이 바늘기에 못 들어가는 것.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들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일, 새 창조의 일, 그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믿을 것이 아니라 주여주여 하는 사람을 모두 다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주추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주추를 반석이시는 그리스도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 우리의 말씀의 주추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추를 두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고백이 오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덜어는 세레이완, 덜어는 옐리아, 덜어는 예레미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의 그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심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의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운대요? 반석 위에. 아까 우리가 반석이 봤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져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반석이시오. 우리의 찬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구원의 뿌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행함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꼭 가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언젠가는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저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분 한 분만을 섬기시고 그분 한 분만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